아 거기서 마시겠다고? 오케이 오케이 같이 앉았죠? 아! 벌꿋을 치워! 대화가 안 되잖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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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해 이렇게? 여기를 봐야지 대화가 되는 거야? 떠들어봐 특히 지금은 어르신이왔소리였는데 제 14년에 출전оссий일이 나타났어 어디까지 다 Mas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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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rs 네 아빤 대단한 사람이야 네 아빤 전쟁 얘기 해줬어 아 저는 그의 작년에 알아보려고 한 번 전쟁 얘기 하는 거 싫어했나 봐요 아까 저한테는 애가ity 적금을enschには 이름으로 말한다고 말했으며 Rigma 너는 아직 사실이 아read는데 하지만 저는 이것은 너의 만능노두설라고 생각합니다. 너는 노드니까 강하다. 아, 만능노두설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, 널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해. 너는 내 자신을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해. 너는 내 탓이 아니야. 너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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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내 몸에서 제곱을 용서 못하겠다. 제곱을 용서 못하겠다. 거기서 괴롭힘 당했냐? 아, 너 애가 됐어. 그만 얘기해. 안 궁금해. 안 궁금해. 보스머. 제가 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, 맞아. 넌... 그는... 그 자세한 로그가 여쭤봤을 때까지 들렀는데요. 너는... 그는... 뭐... 너는... 나의... 상 cerca한 Lybi아의 회사는 сколько 될 것 같아. 그 자세한... 그 자세한 교 маш burning를 호흡하라고 생각해. 네, 나는 그 자세한 라인을 이끌고 싶어서요. 네, 아니 아니 중간 바지도. 오늘 있었던 거야. 그만 얘기하고 진행하면 안될까? 바렌다르가 널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. 내게 으르렁 된다고. 떼껄룩을 놀리고 있죠. 종족차별이죠. 출발하자. 조울증 있나봐. 혼자 화냈다가 웃었다가 기분전환이 참 빨라. 아 이거였지? 갑시다. 하핀가루 후프 감시 요새를 조사하자. 갑시다. 드래곤과교 통과기가 있네요. 해보자 한번. 드래곤과교로 왔습니다.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는데. 아 그것보다 경비병들이랑 제국군이 이제 저희를 공격하네요. 리그모가 알아서 잡았습니다. 뭐야. 또야? 아 저건가 봐. 이게 이벤트인가 봐. 잠깐만 잠깐만. 이벤트 너무 심하게 주는 거 아니냐? 인간적으로? 혼자 가능하냐? 그렇지. 넌 혼자서 할 수 있어. 그렇지. 왜이렇게 센거야? 왜이렇게 강해? 왜이렇게 강해? 그렇지. 그렇지. 고고 고고. 고고. 내가 용기를 줘야겠다. 용기 있지 않나 나 지금? 그렇지. 용기. 그렇지. 완벽한 서포터. 잘했어. 얘네 장비 이제 안팔아. 너무 나약해. 이게 이벤트였나봐요. 그럼 이제 가면 되나? 이곳인가. 어우 되게 멀었어요. 여기 구석이 있었습니다. 여기 맞니? 뭐 대사가 없냐 너는. 가보면 알겠지 뭐. 이건 아마 모드에서 만든 거겠죠? 어. 왜. 곰 전문가 곰 무리.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더 들어봐. 나 왜. 스킵이대. 내가 먼저 발견한 것 같은데 친구? 살아있는 거야? 얘가 이게 이바 괜찮은 대사가 아닌데? 뭔가 지금 꼬였거든요 방금? 내가 길을 찾... 어. 됐다. 농담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. 불쌍하다고? 이건 거대한 야생 짐승이야. 얘들이면 죽을 거야. 이미 풀어줬죠? 미친 짓이야. 풀어줬잖아 뭐 어쩌라고. 다시 닫어? 다를 수가 있네. 닫고 풀어주면은? 오오. 반응이 없는데... 어. 너 좀 크다? 오오. 웃는 거야? 아니군요. 어. 정말 놀라워. 너가 드루이드였다니. 타고 같이 갈 생각은 없... 오오. 진짜 도와주나봐. 아닌가? 내가 또 너무 행복해로 돌리는 건가? 갑시다 일단. 왜 그래? 넌 거기서 떠들어. 난 갈 거야. 어. 요새 잠입해서 노예명단을 회수하자. 아. 이번 건 공격이 아니라 잠입이 되네요. 내가 잠입해도 리그모어가 와서 다 말아먹을 것 같은데. 아. 저는 일단은 뭐. 경장비이기 때문에. 소음 억제도 있구요. 조용히 들어갈 건데. 내 생각엔 리그모어 때문에 걸린다. 걔는. 뭐. 가만히 있으라고 안 하겠습니다.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. 아. 걸려도 문명이지 뭐. 아니면 죽이면서 갈까? 자. 소음 억제 되어있거든요. 그리고 또 제가. 그게 있지. 말입니다. 흡혈기가로. 뭐. 얼마 안가는데. 괜히 먹었다. 아. 아흠. 어어? 흠. 안녕하세요. 뭐하는 곳인가요? 그렇군요. 그렇군요. 음. 희무의 잠입이다. 다 죽여. 레벨도 4밖에 안되는. 나약한 놈들이. 도로밖에 없구만. 잘 싸우고 있나? 너가 다 잡을 것 같으니까. 나는 변화 마법이나 올리겠네. 이 방식으로 70까지 씻었기 때문에. 알았지. 되게 잘 안올리긴 한다. 이제와서. 테스트를. 높은 단계의 마법을 써야겠어. 레벨업 찬스도 필요 없겠는데. 레벨 보니까. 잡아. 크으. 강력하죠. 마저 올렸습니다. 들어갈까? 다 죽이면서 가면 되는거 아냐? 어디 보자. 전선이 봅시다. 아이고 어두워라. 이거 좀 심한데요. 친구. 아이 숨은 의미가 없네. 이씨. 어. 얘는 레벨 높다. 오. 야. 뭐야. 더 약해진 것 같아. 후드 벗으니까. 아. 다리수로 가둬놨어. 혹시 열쇠 없니? 어딨어요. 신체. 열쇠를 갖고 있을 것 같진 않네. 왜 열다섯 발이야. 너는. 천상근 사냥꾼은. 백발씩 갖고 다니는데. 야. 너흰 거기 살아야겠다 야. 안되지 다리는. 여기 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. 아. 여기 있네. 그럼 두 사람이었으니까요! 여men 아. 아빠 안되고어. coma. repeat.